시트로행의 공식 수입원인 함블모터스 각 부스는 오는 8월 말 국내 공식 출시 예정이다. 사전 계약은 출시 전날까지 전국 시트로행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로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의 차량이 수급될 예정이어서 사전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차량 출고는 계약 순서에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함블모터스는 현재 시트로행 측과 C4 각 두스 차량의 국내 출시 가격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함블모터스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초기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해원한경닷컴 기자 ANHW at 한경.com 초기의 스타일 x- 사전 비결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